이번 시간은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부동치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치마 50페이지 부동치마는 동을 쓰는 경우가 있고 등을 써도 되는데 부등, 부동치마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통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것을 우리가 부동치마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치마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물이 한쪽이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치마가 적게 되면 치마량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이게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인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고 반대쪽으로 압축력이 작용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균열이 크레이 이렇게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치마가 서로 상이하게 치면 일단은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건축물이 건물이 기울어지게 되죠?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집니다 그러므로서 이 건물에 변형이 생기죠? 변형이 발생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감재가 떨어지는 거죠 탈락이 되는 거죠 마감재 여기서 뭐 탈 같은 마감재에 탈락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탈락이 발생하는 게 마감재가 그러면 이제 그리 사이로 방수가 안 되니까 그녀에게 누수가 생기죠 방수가 파괴돼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니고 그리고 심하면 건물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부동치마의 위험성입니다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현상을 우리가 부동치마, 부동치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인적인 측면, 원인은 거의 읽어보면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1회 때 하고 15회 때, 그리고 22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22회 때 총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지반이 약한 경우죠 연약지반, 연약층일 때 생기는 겁니다 지반의 종류는 연약지반일 때 부동치마가 생깁니다 안반은 관계없어 무슨 안반이든가 아니면 그래서 연약지반일 때 부동치마 현상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사지반에 건물을 짓다든지 그림을 보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질지층, 지층의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다를 때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있을 때, 그리고 정축은 일부 정축입니다 한쪽만 정축을 많이 했을 때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하수입연경 땅에는 거의 60에서 70%가 흙이고 30, 40%가 물이에요 지하수가 있다가 지하수 위치가 변경하면 그것이 공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는 지하에 구멍이 있을 때 또 매운 땅 흙막이 매립지 매립지는 치마가 잘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한보철강이나 삼루성, 메립해가지였잖아요 그러면 치마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질지정, 지정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지정은 집안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지정이었죠 지정이 다른 경우, 이질지정인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지정 한쪽만 지정을 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은 지반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럼 지반에 대한 대책은 지반계량공법들이 지반에 대한 대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반계량공법들이 그리고 그래서 지반계량공법은 몇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 이 파트는 2회 때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기초를 굳은 집안에 지적시켜, 직접 기초하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마찰 말뚝을 사용한다 이거 가지고 답을, 마찰 말뚝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찰 말뚝 사용을 피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이 한 번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17회 때 언급이 됐던 건데 건물을 경량화시기라는 겁니다 경량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건물의 강성을 높여야 됩니다 자, 강성은 외력이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이 일체식 구조로 해주면 강성이 우수해지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체험을 방지해 그리고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가줘야 됩니다 평면 길이는 짧게 가고 이웃과 거리는 멀리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자,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가주고 이것은 짧게 해 주고 동가동, 인동 거리죠 그러면 이 A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B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짧게 하라는 겁니다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동가동과 이거는 멀리 하라 이거는 멀게 하라는 겁니다 동가동 사이는 그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멀리 배치하라 건물과 이 거리는 이거는 멀리 배치하고 그래서 옛날 아파트는 복도역 아파트는 길게 갔지만 최근에 아파트들은 4호라인 정도로 가고 있는 원인이 그겁니다 이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의 중량이나 하중을 균등히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거입니다 볼이 그냥 서 있으니까 어떻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볼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볼에서 서서 못 빼면요 뒤로 이렇게 누우시면 하중이 분산되잖아요 분포되지 않으면 쑥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지방계량이 나옵니다 지방계량이 지반에 대한 대책이죠 지반이 약하니까 계량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계량의 목적은 바로 지지력, 진해력이 증대되는 거죠 자, 연약지반에 물이 있으면 약하잖아요 물을 탈수해 준으로써 지반을 단단하게 만든다, 밀실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바로 지방계량이었죠 그리고 지하굴차실 안정성 확보나 예를 들어서 부동치화 방지 목적으로 지방계량을 해 주게 되는데 지방계량공법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두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제 지문을 썼고요 그러면 이 지방계량공법에서 보시면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나옵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동 다진 공법이에요 모래와 같은 사제의 지반에 진동을 다져서 다져주는 거 밀실하게 만들자는데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토 지반에 탈수 지반에 물을 빼서 지반에 안 멸시는 공법인데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토 지반이 투수성, 투수 개수가 나쁘잖아요 물 빠짐성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이렇게 해서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모래 기둥을 그래서 이 모래 기둥을 형성시킵니다 또는 모래 말뚝이라고도 하고요 모래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래 말뚝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 안에다 모래를 채워 넣게 되면 여기 이제 지하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지하를 하중을 가하면 이 점토 지반에 있는 물들 여기 점토 지반에 있나요? 이 물들이 이 모래 말뚝, 모래 기둥으로 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섬에 들어올 거다 섬에 들어오면 모세관 현상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모세관 현상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반에 물을 빼줌으로써 안 멸시는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반에 물을 제거 수분을 제거하는 탈수 공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샌드는 모래를 이용한다고 해서 샌드 드레인은 배수잖아요 그런데 모래 기둥 대신에 페이퍼 특수 종이를 이용하는 것이 3번에 페이퍼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드레인 공법은 카드분 흡수지 종이라는 거죠 얘는 모래 기둥 대신에 종이를 활용한다 그래서 페이퍼 드레인 공법 똑같이 점토 지반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케미코 파일 공법은 생석해 말뚝 공법이 생석해 케미코 파일 말뚝 생석해 말뚝 공법 얘는 생석해 말뚝 공법은 모래 기둥 대신에 생석해 말뚝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해가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 물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서 수화작용이 이루어지면 반응이 생기면서 우리가 팽창하죠 그래서 이제 물의 흡습이나 팽창 이걸 활용해서 지반에 물을 빼주면서 안 밀시는 공법이 바로 케미코 파일 공법 생석해 말뚝 공법입니다 그런데 5번에 보면 웰 포인트 공법이 나온다 웰 포인트 공법은 보통 웰 포인트란 여가 장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가 막을 갖고 있는 웰 포인트를 설치해서 물을 빨아내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웰 포인트 공법은 사질지반에 쓰는 거예요 사질지반에 물을 빼는 공법이죠 그런데 이거는 점토지반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가 막이 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점토지반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치안 공법 치안은 양질의 지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치안이라고 해요 흙을 바꾸는 거 사람으로 치면 썩은 이빨 빼고 임플란트 하는 거 이것이 치안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질의 흙으로 바꾸어 주는 공법을 치안 공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치안은 폭파 치안이 있고요 날려보겠다 폭파 치안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주는 굴착 치안법이 있습니다 치안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그라우팅 공법 자 그라우팅 공법은 영어로 그라우팅 공법은 주의 공법이죠 주의 공법 주의 공법 사람으로 치면 나이 드니까 주름살이 되니까 보톡스 맞는 게 바로 주의 공법입니다 그라우팅 공법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고결제 같은 거 약액 이런 걸 취입해서 이 액상으로 주입을 해 가지고 안에서 고체로 응결시키는 공법이죠 이것이 그라우팅 공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하 공법이죠 재하 공법은 재하가 하중을 가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하중을 재하해서 흙을 안 밀시키는 거 압축시키는 거 자 보통 이겁니다 일반 집안에다가 건물을 건축물이 없었잖아요 건물이 없는 집안에다 건물 무게를 가하기 때문에 치마가 되겠죠 그걸 미리 하중을 가해서 흙을 안 밀시켜 놓으면 치마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하 공법을 씁니다 그리고 동결 공법은 집안에다가 파이퍼로 액체질소나 이런 가스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얼겠죠 그러면 땅이 얼게 되면 지하수 이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장 우리가 주변만 조금 녹을 뿐이지 지하는 온도 변화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액체질소를 갖다 주입해서 얼리면 이게 공사기간 동안에 다른 데는 물이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동결 공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해낸 것은 지방개량은 아니지만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물에 기초나 이런 것을 보강하는 공법 아니면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이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총칭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가 밑에 교각이 다 이제 깎여가서 힘들어서 새로운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그래서 언더피닝은 기존이 나와야 된다니 기존 건축물에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해 주는 것을 총칭해서 언더피닝 공법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정은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이 지정이죠 그러면 보통 지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역사상 시험에 18회 때 지문 두 줄 썼어 보통 지정은 그러면 보통 지정 잡석 지정에서 한 줄 그리고 밑창공기 지정에서 한 줄 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재료입니다 보통 지정은 재료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뭡니까 모래 지정 모래로 다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갈로 다지면 작아지죠 잡석으로 하면 잡석 잡석은 막 생긴 돌 혹 그들의 돌을 잡석이라고 하죠 잡석 그래서 이제 잡석 20cm 전의 정도 돌이죠 또는 호박돌 호박돌 우리 머리통 크기만한 돌을 우리가 잡석이라고 해 그래서 호박돌 크게 우리 호박이라고 하죠 호박 안 추우나 이러잖아요 호박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박 그래서 기본조로 알아둘 것은 잡석 잡석을 보통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다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워서 다지어야지 강도가 커져요 잘 모르시면 30cm 작아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소리가 유연하거든요 딱 세워서 때리면 호박 깨집니다 그래서 세워서 다지고 돌을 다지면 공격이 생기겠죠 머리통만한 돌을 다지으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것 공간을 채워주는 것 사춤이라 사춤 자갈을 채워줍니다 그것이 잡석 지정입니다 그리고 자갈로 다지면 자갈 지정 주춧돌은 옛날 저기 주춧돌이죠 목구조 나무구조 나무구조에서 기둥 아랫부분에 돌 설치했던 것 있죠 그것이 주춧돌이죠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 기초판 밑면에 보통 잡석 다짐을 이렇게 해서 돌을 다졌어요 막 생긴 돌을 잡석을 이렇게 다져서 그리고 사춤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져가지고 그러면 잡석 지정을 다져 놓고 그 위에다 바로 공사하면 힘들죠 그래서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잡석 지정이고 그리고 그 위에 치는 콘크리트 이게 밑창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판 밑에 치는 콘크리트는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지금 시험에 언급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 강도가 나죠 그래서 별도로 정하면 15메가파스 최소 15메가파스컬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설두께는 설계 도섭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으면 혹은 60mm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말뚝 지정이 나와요 말뚝 지정 말뚝 기초죠 말뚝을 박아준 거예요 역학상 분류는 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말뚝은 지지 말뚝은 말뚝의 끝부분이 선단이 굳은 지반 견관 지반의 지지가 되는 거야 이것을 지지 말뚝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의 차이점은 자 우리가 굳은 지반 견관 안반이 깊게 없어 그러면 연약층이 얇기 때문에 바로 지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기초판입니다 있을 때 견관 지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견관 단단한 지반이 견결 지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말뚝을 갖다가 끝부분이 선단이 지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지지 말뚝 개념이죠 그래서 이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연약층이 깊지 않아서 충분히 말뚝이 잘해갈 수 있다 선언증 이것이 지지 말뚝 개념이 되는 거야 말뚝의 끝부분 선단이라고 이것이 지지 말뚝 마찰 말뚝 개념은 이겁니다 자 기초가 있을 때 경질 지반이 너무 깊게 위치하고 있는 단단한 지반이 밑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뚝의 끝부분이 지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지지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마찰력 연약층이 너무 깊다는 거야 연약층이 연약층이 깊을 경우 자 이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을 마찰말뚝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건물에서 이거 혼용하면 안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재료상 물류상 나무 말뚝 나무는 부패 우려가 있겠죠 나무는 그래서 부패 당지 조치가 이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생통나무로 껍질은 벗겨 생나무를 사용하는 생통나무로 껍질은 벗겨서 부패를 방지하게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말뚝은 항상 그 전장 전체 길이가 전장이 상수 그 해놨죠 지하수위 아래에 상수위 이하에 있어야 된다 부패 방지에서 물 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지하수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래야지 부패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통나무로 껍질은 벗겨라 그리고 지하수면 아래에 배치가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4번에 나무 말뚝 중심 간격 말뚝 머리 직경에 2.5배 한값하고 최소값 또는 해놨죠 60cm 이상 중에 큰값으로 해서 말뚝 간격 중심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자 공장에서 만든 말뚝을 현장에서 탕 탕 햄마로 두들기 받는거죠 이 기성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자 기성콘크리트 말뚝 개념은 일반적으로 뭐 저거 가지고 우리가 어 그래서 1번 가지고 언급을 했었는데 파손이 기성콘크리트 기성콘크리트 말뚝에 대해서 알아둘 것은 그 3번에 보시면 사용하는 콩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 줘야 됩니다 자 메가파스칼입니다 압력단이 메가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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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제곱미터 몇 유톤 힘이 견디네 이것이 바로 단위가 됩니다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콘크리트 중심강의 말뚝 머리 직경이 2.5배 또한 75cm 이상으로 둘 중에 큰 값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 표준시방서상 보시면 그래서 그 D급 보면 운반이 운반의 말뚝 중 손상이 된 말뚝은 장애로 반출해야 돼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로 반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ㅅ에 보시면 인면상 말뚝 상단은 평면적으로 100mm 이하의 편차가 이제 10cm 이하의 편차가 있어야 된다 그럼 말뚝을 현장에서 이렇게 때려 박으면요 다양해요 말뚝이 똑같이 안 들어가요 때려 박으면 똑같이 들어간 말뚝이 없어요 여기서 다 틀리거든 그러면 일정한 선에서 다 두드려 깹니다 오하마로 그러면 인면상 오차가 생기겠죠 그것이 100m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강제 말뚝은 강제는 우리가 부식의 우려가 있겠죠 부식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언급됐던 것은 저 가지고 낸 겁니다 그 표준시방서상 니은 말뚝의 현장이여은 용접으로 한다 이것이 언급이 되어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강제 말뚝은 3번의 체까지 중심 간격 나오죠 그럼 보통 중심 간격은 말뚝 직경의 혹의 두 배 이상으로 보통 하는 기기보면 지금 접근 안 주시면 그리고 그 중 75cm 이중 큰 값으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지문이 나오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 천공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철근 배근 한 걸 넣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에서 만든 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이것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돼요 제자리에서 말뚝을 만든다고 해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개념은 시험에 언급된 것이 그 표준 시방석 기업 개념이 언급이 됐던 거예요 주근의 이엄은 겹치미염의 원칙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건축에서 기본 이엄은 원칙은 겹치미염의 기본 원칙 개념이 됩니다 자 역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거기 3번에 보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은 말뚝 지름의 두 배 얘는 두 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말뚝 직경에다가 지름에다가 1m 더한 값으로 하라 이거 그러면 말뚝 직경 지름에 두 배 한 값 직경 두 배 한 값 하고 그 다음에 직경 지름에다가 플러스 1m 한 값이죠 이 둘 중에 큰 값으로 보통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배로 가요 그런데 기성 콘크리트는 2.5배 이상으로 가죠 그 점을 조금 비교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그 말뚝 기초 설계 시 고려 사항이 있죠 이것이 구조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말뚝 기초 설계 시 고려 사항에서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5번 그리고 3번인데 2,5,3 중요한데 2,5,3 순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말뚝 기초 설계에서 허용 자,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에 의하면 가하고 터비의 검사는 기초판 점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게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자, 기초가 있을 때 이렇게 말뚝을 때려 박아주세요 지지말뚝을 했다 가정합시다 선단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이 말뚝의 지지력이 있을 것이고 말뚝의 지지력이 있겠죠 그리고 기초판 저면에 작용하는 집안의 지지력이 있다는 거죠 집안의 지지력 네 집안의 지지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겠다 이것만 포함시켜서 개선하겠다 말뚝이죠 그러면 말뚝의 지지력만 고려하는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하자는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말뚝 기초의 설계에서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중 편심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검토를 우리가 해 주시고 그리고 5번에 동일 구조물 건축물에 절대 이종 형식 기초에서는 안 되고 이질 지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뚝 혼용도 하지 말았겠죠 다른 종류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60페이지 옹벽이 옹벽이 옹벽은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고 이거는 뭐 주봉에서 다룰 때 나왔다가 그러면 옹벽 중력식 옹벽은 옹벽에 자 이거죠 자중으로 버티는 거죠 그럼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 필요 없어요 자중으로 버티는 게 중력식 옹벽에 옹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합을 옹벽이 자중이 분담해 주는 거에 버티는 것이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리고 캔틸레바식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캔틸레바는 한 변만 고정이 됐고 세 변이 자유단인 것을 캔틸레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캔틸레바 캔틸레바 이것이 캔틸레바 옹벽이고 그러면 캔틸레바 옹벽에다가 부축벽만 초과를 하면 부축벽식 옹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토합이 클 때 쓰는 것이 부축벽식 옹벽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옹벽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옹벽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때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설계하는 겁니다 부축벽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다가 부축벽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축벽을 대해주는 거예요 부축벽 그럼 이 부축벽이 있을 때는 부축벽식 옹벽이 되는 겁니다 캔틸레바 시 옹벽 그럼 제일 튼튼한 것이 부축벽식 옹벽이 되는 거예요 이 부축벽식 옹벽의 경우는 부축벽식 옹벽이 통합이 가장 클 때 쓸 수 있는 부축벽이에요 그럼 얘는 통합이 적어야 됩니다 중력식 옹벽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옹벽의 안전 개념이 나오죠 옹벽은 전도 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안전율을 두 배 이상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은 옹벽 저판하고 이게 저판이죠 옹벽 저판하고 지방의 활동 슬라이딩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바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해요 그래서 1.5배로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뭘 써야 하는 거? 활동 방지 벽을 설치해요 밑에다가 벽을 설치합니다 활동 방지 벽 그래서 이 활동 방지 벽이 뭔가 하면 전단키죠 활동 방지 벽 전단키입니다 그래서 전단키라고 하는 건데 전단키 그러면 전단키가 있어야지 외력이 작용했을 때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율을 크게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옹벽 시공 시방서 부분을 우리가 다뤄놨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응급이 됐던 것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콩크리트는 옹벽에는 원지로 수평 방향으로 콩크리트 이어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어치기 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그럼 이거죠 옹벽이 크면요 옹벽이 토합을 받으면 옹벽은 전단력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옹벽에 이것을 수평으로 이어붙기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전단력은 여기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아닙니까? 팔 들으면 여기 우기가 아프죠 전단력이 제일 큰데 그럼 전단력 재료가 이겁니다 그럼 콩크리트 이어붙기 위치는 전단력이 최소인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이어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 좀 정리해 두시면 된다 매립 배수증에 사용하는 자갈이나 장골증에 투수성 있어요 물이 잘 투과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수압이 작용이 안 돼요 옹벽에 토합만 작용이 수압까지 같이 작용되면 옹벽이 전도나 터질 수가 있죠 옹벽이 밀립니다 그리고 2번에 배수증 하우에 물바지입하는 옹벽의 장방향입니다 장방향으로 우리가 배수를 해준다는 점을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부동치마화, 지정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부동치마적인 측면하고 지정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부동치마 원인 개념이 이 뒷파트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뚝이 나오면 말뚝 지정이 나오니까 말뚝은 좀 정확히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 말뚝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장 탓을 갖고 있던 말뚝의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7페이지 철군 콘크리트 구조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